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비입니다. 요즘에 저 비염 때문에 영상도 잘 못찍었어요. 야 먹어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언어는 같이 비염 이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중국어는 비엔 비엔 비는 코는 듯이 비어 코 비엔 영준 비엔는 명사합이에요. 비영이 났어요. 중국어는 비엔 빳라 비엔 빳라 비영에 대해 자주 쓰는 문장 같이 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다 비엔 헌얀종 워다 비엔 헌얀종 나의 비영은 매우 심각한다. 환절기에 비염이 자주 파사한다. 비염이 났을 숨쉬 수 없게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콧물이 나오고 재찍이 하는 경우 비염일 수 있다. 비염이 났을 숨게 한다. 비염이 날을 철 무척게 한다. 이빙후과에 가서 비염을 좀 치러 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었다 나도 언제부터 비염 생기는지 모른다 비염이 어떻게 고른 건지 모르겠다 나는 비염으로 코가 심각해 막혔다 다음 문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感冒과鼻炎不一樣 感冒과鼻炎不一樣 감기는 비염과 다르다 비염은 만성병이라 굳힐 수 없다 비염 잘 배웠어요? 비염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